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제가 해볼 게임 바로 15년 5개월 동안 개발한 굉장히 엄청난 개발비가 들어간 역사적인 게임입니다 게임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바로 시대의 역작 듀쿠 뉴캠 포에버라는 게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렛츠 겟잇 어 시작부터 강렬해요 오프닝부터 장난 아니잖아 강렬하네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뭐야 뭔 게임 시작부터 무슨 오줌을 쏴 뭐여 쌍이 쌓아야지 이야 시원하네 어우 야 오래 참았어 오우 어우 어우 다 썼다 어우 안녕하세요 화장실인가 뭐야 또 쌓을 수 있네 이 정도면 탕크인데 나는 지금 그냥 뭐야 어우 야 이번에도 좀 덜 쌓네 어 뭐야 뭐야 뭘 든 거야 나 지금 오니 어이가 없네 뭐여 야 이거 왜 들었어 이거 어우 쩨 이거 13년 동안 이걸 개발했나 뭐야 또 산다고 돼 이게 가능하냐 또 산다고 이게 이거 보통 아녀 야 야 이 정도면 물탱크지 이거 뭐야 사람들 중간이네 어우 야 왜이래 뭐야 실체야? 어 뭐야 왜 나한테 묻어 뭐야 지두끼리 난리 났네 아저씨 어떻게 하면 돼요 파이틀 보드에 뭐 추가할 거 없냐고 오 나 그림 그릴 수 있네 야 지워봐 일단 일단 지워 어 이건 틀렸어 지금 어? 지우고 잘 안 지워져 이거 항아리 게임이야? 여기서 지워 일단 지워 일단 지우고 훌륭한 게 그렇지 이게 알아듣네 아 역시 역시 똑똑한 친구야 어 똑똑하잖아 봐봐 제 뜻이 뭐였냐면은 그 악당들을 그려놨었잖아 이게 악당들인 것 같은데 딱 봐도 그 악당들을 포탄다 에이 말끔히 없애버리겠다 이 뜻이었죠 봐봐 역시 너는 딱 알아 척하면 척이지 그래 어 야 나 보여줄게 이제 어 알았냐? 자 봐라 초록색 퀘어 그래 네임클럽 어 알았냐? 그치 어 지렸지 너 지금 놀랐지 너 이거 감동받았지 너 이거 지금 어? 그렇지 야 그리고 이제 어 봐봐라 이러면 이게 꽃이야 지렸지 어때 코스모스 아니야 그래 너네는 지금 잘못됐지 이거 이제 알았지 그래 남자다운 계획이잖아 봐봐 이 꽃 어? 평온의 꽃 야 됐잖아 이거 팔뚝밥불할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 나가볼까요? 어 이거 좀 정신이 이상해지는 느낌이야 나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우 밖으로 가보니까 무슨 야 장난아이네 뭐가 있는데 와 저 뭐냐? 킹크랩이야? 어 뭐야 뭐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튀면 되나? 대충 튀는 각인데요 딱 봐도 어디로 가야돼? 뭐야? 어 바로 죽었네? 워우 레이저 워호우 일로 가면 되나? 어 이게 저기 이를 눌러 획득 데바스테이터? 뭘 먹긴 먹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정지 돼 오우 뭐가 엄청나 무기를 얻었어 다른 무기는 없나? 오우씨 야 비오는 거 완전 사실적이여 야 비오면 눈앞이 이렇게 보이나? 뭔 보수가 이렇게 퍼져 앞에 잡았나? 갔다 잡았다 야 가까이 가봐 뭐야 장수풍댕이었어? 장수풍댕이야? 오우 쬛 오우 미스 잠깐만 오 아니니까 잡았네 오우 오우 조금 외관상 좀 그렇다 잡은 것 같은데? 필드골차기? 뭐야 야 누나를 골대에 넣었네 야 이게 14년동안 개발한 게임이구나 와 이거는 굉장한데요? 1인 개발 아니죠 이거? 1인 개발이면 인정할 것 같은데 뭐야 이걸 유머라고 넣은 건가? 근데 정말 내 스타일 아닐까? 미안하다 12년동안? 아니야 14년? 12년 맞나? 가 빨리 대놓고 유머를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나 못살리겠다 이거 야 이거 내가 프로방송인이 아닌가? 못살리겠다 야 12년 개발 지렸다 칭찬하기 어우 너무 잘생겼지 오우 오예 뭐 있어 여기? 여기 뭐야 뭐야 또 싸? 와 지렸다 오줌싸는데 왜 체력이 올라 야 뭐 오줌싸는 게임 아니요 이거? 어라? 계속 싸 와 자 마무리로 다시 오우예 오우예 섹시백 에허 섹시백 야 어 당구 칠래? 얘들아 좋았다 야 나 포켓볼 좀 치거든 왕년에 또 내가 잠깐만 이거 넣어보자 저거 넣을 수 있어요 슛 들어가 아 저게 안 들어가버리나? 딱 해가지고 쿠션 넣어가지고 탕 탕 탕 탕 탕 레츠 기릿 와 오케이 지렸죠? 보셨죠? 보셨죠? 요겁니다 오케이 다시 간다 여기서 야 저거 왜 저래 공 왜 저래 공 상태? 야 버그야 버그 안 해 안 해 에이 쟤냐 오우 야 집 왜 이렇게 커 야 근데 바깥 배경 왜 이러냐 뭐 왔어? 택배 안 나와? 저거 뭐야 택배 아저씨 차가 커졌네 비행기 타고 배달하시냐? 요즘은 배송 스케일이 커졌네 오우 야 주인공 취향 왜 이러냐 다 왜 이래 야 이거 오우 이 정도면 자기애가 강한 게 뭐지? 까먹었네 오케이 보자 야 뭐야 우주도 갔다 왔어? 오우 몸 좋네 몸만큼은 부럽다 야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친구네 어 돈도 많어? 하긴 이런 집이 있는데 야 층수는 왜 69이야 또 6분에? 아니 6 그냥 숫자를 읽었을 뿐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몇 층으로 가야 돼? 뭐여 69층이 끝이요? 야 집이 뭐 몇 층짜리여 아니지? 한 층만 사는 건가? 야 머리는 어디서 깎은 거냐 블루클럽에서 이렇게는 안 하겠다 어 내려가는 거 남나 잘 걸려 그렇게 오래 걸리네요 진짜 원래 이렇게 초고층 집은 엘리베이터 속도가 빠른데 다 날 기다리는 거야? 호우 예스 안녕하세요 테스터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모 야 이거 내 구독자는 이렇게 여성은 팬이 많지 않은데 남성 비율이 91%거든요? 이분도 제 팬 아니에요 어 그럼 넌 뭔데 지키고 있냐? 나 일로 나갈 건데? 여기가 내 출구가 맞는 거 같아 아니야? 아닌가 본데? 일단 화장실 좀 가자 오줌마렵다 야 오줌마렵다 이분 뭐야 뭐하세요? 이거 몽키스패더미고 딸라는 거 아니여? 나오나 이거? 어 나오네? 어게이 뭐여? 뭐 안 나왔네? 아 나온 거구나 오 다 먹어 오 다 먹어 하나 드시 잡수실래요? 어 뭐야? 왜 엉덩이를 똥침하고 있어요? 뭐하는 친구야? 냄새를 맡아? 아 왜 그래? 아 죄송합니다 야 뭐냐 이거 줄섰네 이거 그냥 다 마셔 다 마셔 뭐여? 어 맛이네 진짜로? 오우 야스 오우 트룸바라 이거? 오우 오줌 겁나 마렵겠는데 이따가? 오우 계속 마시네 대식가인데? 하긴 근데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고지식해 보이죠?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먹방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치 운동선수를 운동하는 이유가 그건 아니고 잡수료가 좀 길어졌네요 어 근데 돈이 아까워서 다 마셔야지 오우 이건 또 뭐냐? 담배 아니야? 야 왜 던져? 방송중 긴급재보가 외계인들의 모선?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? 아 아까 그 모선 이거 외계인 그거야? 아 맞다 이거 총게임이었죠? 이거 재밌다고 보는 거야 근데? 프로경기도 아닌 것 같은데? 그냥 동네 아저씨들 하는 거 아니야 저거? 뭔 방이야 이거 어 안녕? 뭐여 신기해 하고서 바로 TV 봐버리죠? 꺼버려 그냥 야 꺼버려 뭐 못 끄네 까비 야 이거 화장실은 어딥니까? 뭐야 이걸 다 먹어 근데? 또 먹어? 뭐야 얼마나 먹는 거야? 돌았나? 어 왜 그래요? 어 이 상태가 다들 왜 그래 이거 이건 대킬 수 있나? 대퇴봐 배고프다 계속 배고프네 와 한도 끝도 없이 배고프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여 움직인가 이것도? 팝콘이냐 근데? 전자렌즈를 팝콘으로 돌렸나 원래? 아 그랬다고 봤기도 하고 커지는 거 아니냐? 갑자기 엔딩 봐버리면 개웃기겠는데? 뭐여 어 에이커 최... 또 올랐대 뭐여 못 나가 못 들어가네? 길이 여기밖에 없어? 나 화장실만 화려운데 얘들아 화장실 없냐? 어 여기라도 쌓아야겠는데 어우 나 지금 너무 화려운데 예 뭐야 사인해줄까? 사인해줄래 어 뭐야 사인 못하... 뭐야 야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릴래? 야 여기 벽 있어? 4차원의 벽인가? 뭐야 어라? 내가 보이는 너의 크긴 이건데? 와 이거 잃어버린 14년 아니 아 사인이 내가 좀 사인이 좀 이게 독특하거든? 자 아 내 사인은 친구에게 정말 제대로 보여줘야겠네요 야 글씨 드럽게 안 써주네 뭐여 됐네요 됐네요 아 양호 예 양호 비켜줄래? 너 덩치가 생각보다 크구나 야 근데 화장실은 없냐? 어우 오줌 너무 마려운데 어우 야 오줌 어우 야 터 죽었어 이거 어우 근데 이거 먹을뿐 먹어야겠다 컨디션 오지지 지금 쌓일 것 같은데 어우 야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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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크업 하다가 오줌 좀 쌓아고 그러는 거지 오줌을 못 싸네 어우 저기 있다 어우 야 야 여기 남자 화장실인가? 싼다 싼다 뭐여 오씨 야 오줌 쌌는데 왜 과거 바다 출렁이는 소리가 들려 어 불이 꺼졌는데? 오줌 안 쌌써하지? 오 쌓아야 되는데? 버거 걸렸다 아 나 이거 오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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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쌌다 출산하시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 여자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시겠죠 하지만 전 상도독은 지키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나? 여기로 나가면 돼? 뭐야 문이 왜 저절로 닫혀 쟤네 어디 가냐? 야 어디 가 뭐 지두끼리 빼고 있어 엘베 엘베 그렇지 오우 몰라간다 어? 뭐야 외계인인가? 그러네 이거 총게임이었지 이거 야 근데 총게임인데 나와 왜야 거의 한 20분 동안 총을 안 쐈는데? 20분 동안 나가야 밥만 먹었어? 저거 뭐냐? 아 저 외계인이네 일로와 뭐야 어? 들어왔 오우 야야 뭐야 왜 이렇게 쎄 야 총은 주고 싸워야 될 거 아니오 야 체력해보건 안되나 이거? 아 되네 상놈아 야 아이 키카드는 또 어딨어 키카드 I don't need no fucking 키카드 오우 야 힘을 해 그렇지 좋아 엉덩이 때렸어? 드럽게 무식한 캐릭터네 오우 야스 오우 다 잡았다 아령으로 때려잡으면 되는 거야? 오케이 난 역시 멋있네 운동할 수 있냐? 어우 좋았다 어우 힘이 세지고 있어 야 무게 좀 더하고 그렇지 아아아아악 아우 아우 우우우 운동 잘했네 아 뒤질라고 니네 누군지 아니? 아 뭐만 하면은 그냥 능력치가 올라? 뭐만 하면은 그냥 이건 어따 해? 전쟁 골대 있나? 어? 어? 여기 있네 야 이거 골대 넣어봐야겠다 이거 와 더럽게 안 들어가네 말씀드렸죠? 저 이거 농구 좀 했었다고 슛 와 이걸?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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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되네 컷 뭐야 야 손 내밀어봐 야 어디갔어? 그새 어디갔어 이거 그새 튀었나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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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이거 어우 어우 여기까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듀쿠 뉴캠 포에버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아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뭐 다음부터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 이게 몇 년 또 게임이었죠? 굉장히 그 또 이제 오 아무튼 뭐 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살짝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